내가 좋아하는 그... 내가 좋아하는 고라네? 나 이거 엉덩이 볼래? 나 이 엉덩이 구멍이 있어 먼저 검사하실 건데요 한 분 한번 하셔야 되셔서 한 분 잠깐만 앉아계시고 선생님 먼저... 팔찌개 util이죠? 여기 안에 넣을까요? 이쪽 검사부터 시작하실 건데요 네 신발 벗고 올라가실게요 이렇게요? 네 올라가세요 네. 키가 몇 나왔나요? 174.5 주세요. 175. 174. 4.9. 신발 안 신으니까. 신발 신으면 177 나와. 속였네? 키를 속였네, 나는. 속인 거 아니야. 지금 혈압 많이 높으시거든요. 네? 지금 화나게 만드세요. 지금 이 정도 혈압이 많이 높으세요. 아 그래요? 다시 검사하셔야 될 것 같은데. 말씀하실 때 말씀하지 마시고. 저기 가도. 앞에 보시고. 암 말 안 하고 있을게요. 네. 네. 이제 키가 높으셔가지고. 그렇죠, 키. 말씀하시면 안 되세요? 그렇죠, 키. 그래서 키가 크지요, 제가. 말씀하시면 저쪽은 기다려주실게요. 안녕히 계세요. 정말 이상해요. 아까 움직이셔가지고. 네. 길게 해서. 예쁜 여자로 봐서 좀 흐름이 좀 올라갔어요. 저쪽은 맞죠? 하시고요. 아까 저한테 처음 하시고요. 네. 양팔 벌리시고. 배꼽 위치가 어디 있을까요? 배꼽 위치가 어디 있을까요? 배꼽 위치. 힘 빼시고 배에. 더 늘어나시네요. 복부 비만 있으시네요. 네? 복부 비만 있으시고요. 네, 좀 배가 좀. 복부 비만 있으시네요. 활압도 좀 높았어요. 좀 말 걸지 마세요. 키 얘기해서. 아니, 175잖아. 신발 신으면 177이야. 다시 한 번 써볼까? 있을 거 신고? 아니요. 두 손이 다 끝나셨거든요. 네네. 네. 네. 왜 혈압이 높지? 응? 왜 혈압이 높지? 먹는 건 잘 못 먹는데. 물 안 마시고? 응, 물 안 마시고. 앉고. 아, 비법. 근데 시설도 한국은 진짜 잘해서. 미국이나 이런 데 보면 진짜 그냥. 미국은 다 따로, 따로, 따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. 나이스, 진짜 나이스하게 되고 오고 싶어. 검사 받고 싶어. 선생님부터 저희 신전자 검사 먼저 안내 도와드릴게요. 일단 바로 하실게요. 안녕. 네, 신전 도착. 알겠습니다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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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먹었죠? 네. 네. 여성 검사하시고 나머지는 같이 안내 도와 드릴게요. 네. 부인과 검진실. 근데 저희 부인이 아닌데요? 아직. 아니요. 선생님 말고 그거보다 나오실 거예요. 아 예. 근데 부인이 아니라 부인과 검진. 아 여성 검진실이에요. 아. 부인과를 여성 검진실을 저희 한국사람들이 부인과 검사라고. 네. 아직 부인이 아니에요. 아하하하. 난 얘기했어. 아직 내 부인 아니라고. 저 그 말. 잠시만요. 괜찮아? 이게 제일 괴로워. 근데 괜찮아? 괜찮아.